네, 됐어요. 네, 됐어요. 조용히 담당해요,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스네이크 먹어먹었으니까요. 스네이크 한 번은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는데 야... 아예 끝내고 이제 몇 10분 동안 쿠션 하나 못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사태가 너무 억울하고 뭐 억울해요? 아까 네가 그랬잖아. 당신이 못 치는 걸 왜 억울해하려고? 아,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딱 합시다. 왜냐면 또 3명이서 상상공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둘의 승부를 봐야 돼요. 저는 그리고 조용히 칠게요. 저도... 저는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오케이? 오케이! 사월이가 링크! 링크 먼저 가면 돼요! 갈게요. 아파! 아, 조이치이 되지. 이거 무조건가 너무 맞아서. 땀! 아, 너무 아쉽다. 다쳤어.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굿샷. 오케이. 야, 2개에서 마무리? 아니죠. 굿물이? 사실 나 그렇게 몰라? 아! 아파요. 무조건 포션을 공유 봐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다는 분이긴 하는데 야, 알다만 이제 굿물이 돼버렸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공유 좋았을 뿐입니다. 야! 아, 왜요? 아, 어색났어요. 아니, 뭐 이거 공유 너무 많아서. 아, 어색! 아, 어색! 아, 어색! 근데 이게 재석수면 코가 빠진다고 이제 보자! 시작부터. 시작. 아, 진짜 나 이거! 재석수면 코가 빠진다. 재고. 아, 너 너무 지금 여유부리고 있겠어, 승현아? 그럼 네가 되게 잘한다고 할 거 같아. 조금만 더, 그렇지? 얘 진짜 날치는데 위로 올라. 얘 치시는 거예요? 이게 빠질 수가 있으면, 재석수면. 안 빠지게 돼. 아, 진짜 재석수면. 아, 진짜 재석수면. 걸려서 더 젖었어요. 왜? 아, 뭐예요? 뭐, 위험을 그렇게 해요.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아! 아! 어! 1, 2, 3, 아! 와, 진짜. 어, 지금 뭐야? 해외하고 싶어요. 해외하고 싶어요. 해외하고 싶어요. 안 해. 아, 해. 아니, 아니야.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그냥 할게, 그러면? 이시게 할게요. 바깥쪽. 그렇지. 비디오. 찾아봐도 될까요? 이거 빠지겠어. 으악! 아, 김소주가 슬픈 시간 속은가? 왜 안 되지? 뭐라고요? 아, 나요. 아, 힘들 줄 알아요. 아, 힘들어. 부샷. 아니, Haben. 안정 파측이 큰일 날 아주 높네. 들어가면 볼이네. 어!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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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OO! 장식 장식을 하지 않고 아 진짜 여러분 한 번에 너 지금 또 앉으셨는데 당신 아 잠깐만 아 이게 당신이 요즘에 가했잖아 정답을 안 끼셨네요 어우 내가 한 번 안 들었어. 후! 아, 모르는 거 있네. 아, 발이 그렇게 해요? 진짜로요. 어떻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어렵게 됐구나. 아,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공하셨지. 맞고 죽으면 진짜 기분 상하지? 맞고 죽으면 기분 상하지. 나 윤석열 씨도 왜 이렇게 못 졌어요? 내 말이. 네가 좋아. 아니, 이게 진짜 못해. 이게 왜? 네가 참 좋아. 아, 이거 요새 이렇게 되네, 이게. 내게 쳤나? 지금 막 징그리 칭찬하려고 막 당신! 화이팅. 아니야, 이거 밀려보면서 꽉꽉 들어간다. 투하! 아까보 투하! 투하! 자,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네. 회전. 회전. 아, 싹. 오우! 여러분, 백.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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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얘는 어멍샷 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요? 자, 이거 원쿠션으로 가보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의 얇기를 따지면. 지렸다! 투크로 지렸다! 원쿠가 따지면. 신나는 전화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미안하다. 이것도 옥민이 될 수 있어요. 길이 많기 때문에. 끌어질 건가요, 아니면 뭐 돌릴 건가요?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건 맞아. 지렸다. 아니, 반대 탓을. 잠시만요. 당구를 알아보겠다 할까요? 당구가 짐이 있다라요. 당구가 짐이 있다라요. 제발, 화이팅 삐져주세요. 예헤이! 당구치 데 누가 트름을 끝, 하지! 누가 트름을 끝, 하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올라 올 수 있어도... 비타비. 죽었다! 죽어라! 죽어라! 야, 안 깨졌네. 왜 당신만 만나면 제가 이렇게 잘 쳐질까요? 신기하다. 만나리찜이죠? 야, 다 치는 거 보고 세워치기 따라? 지렸다. 지렸다! 지금 제가 한 상태처럼 안 가요. 정확히 반 들어갔어요. 그렇게 반 들어갔잖아요. 아, 제가 이제 운으로 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와, 안 되셨다. 쉬셨다. 이건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한 경험이에요. 이건 해커닝 정도 돼야 이제 가능한 거. 우리가 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요. 이 얇기와 내 대대 5선을 갑니다. 100초! 생각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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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간절 때 스트로크 연습을 좀 했거든요. 아, 이거 쉽잖아요. 아, 앞으로 막 뒤로 돌리는데? 어, 맞네. 어, 뒤로 가겠죠. 아니. 아, 뒤로 가겠죠? 아, 뒤로 가겠죠? 아, 뒤로 못 보고 있었어요. 진식으로. 아, 짧다. 아, 짧다. 아, 짧다. 어, 근데 알려주세요. 아, 아프실걸. 자, 이거 세워치기 갑니다. 쉽진 않은데요. 쉽진 않죠. 인생이 쉬운 적이 없었어요. 아, 찢었다. 인생이 쉬운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았다. 인생이 쉬운 적이 없었는데 좀 끌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작! 너 지금 예뽀, 너 이뽀. 디테일하게. 그렇지. 와, 빠진 연주. 와, 빠진 연주. 오, 뭐야. 뒷꿍 뭐야. 어 뭐야. 등조자야. 그렇지! 야 이거 어려운데? 와.. 어느 날 좀 앞돌 가는 거야 백! 저 몇 개 나왔죠? 그래요 와 지렸다 어? 지렸죠? 뭐야? 이게 왜 들어가? 이게 왜 들어갔냐? 칭찬! 자 이거 생각 치킨 것 같아요 주로 가는 데 너무 흥해요 난 좀 봐도 돼 네네 아 너무 잘했다 형은 형 반대하다가 어? 이거를? 아 강기력이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너무 빠져야지 와 자신있다 빼록 빼록 쿠션이요 빼록 쿠션 두 개죠? 네 아직 몰라요 쿠션을 졌으니까 쿠션을 똑같이 이기는 걸로 여튼 해드릴게요 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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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아 아 야 이야 아 빠지 치실게요 아 미안합니다 샷! 이야 너무 야이다 너무 야이다 아 밀어 칠 거예요 밀어 칠 거예요 짧게 치는 거 같은데? 근데 내 말 안 들 거죠? 어떻게 해? 에잇 지적합 뒤로 빠지는 거 지적합 잘 살아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훅 쪼리네. 아 잠깐만, 앞에 아파. 너무 길다는데 이거는... 아, 안 좋다. 너무 밀었어 이거는. 아니 괜찮은데요.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자신감 있게 떨어지면 이런데요. 좋아하는 거. 아 너무 길다. 정확하게 길다. 아 되는 거였죠? 좀 괜찮았는데. 정확하게 길다. 여러분 미안해요. 이것도 제가 놀 줄 아는 애들이 그런 거 치거든요. 정확하게 찾죠? 오늘은 제가 잘 찾을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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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에 운보다는 실력적으로 제가 너무 잘 췄습니다. 이 부분. 아 인정합니다. 아. 찜택이 되는데. 타이틀이 걸린 것도 아니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우리를 잃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요. 다음 주에 이제 오늘도 되겠지만. 네. 친구들과 이제. 토너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이. 지금동안의 어떤 그런. 해외의 기운과. 그리고 진짜 커리어를 한 친구 쌓아갈 수 있는. 그렇죠. 대회 수상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공식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상을 하면은. 그 전에 친선 그. 그. 둘이 결승전에서 만납시다. 어.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영상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도 너무 빨리. 감사합니다. 쉬는 게 싫죠. 다음번에도. 제가 이기는 모습으로. 우리 결승전에서 만나서. 내가 이겨줄게요. 다음번에 뵐게요. 안노오. 안노오. 순대국이 맛있다. 순대. 순대가. 좋아. 좋아. 너무 싫어. 싫어. 니가 싫어. 싫어. 뭐지 마. 니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뭐지 마. 내게 직접 대지 마. 노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